네 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칼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코발트 블루 파란 칼라 인데요 브라우스 이렇게 입으시고 바깥으로 이렇게 원피스 입으시면 됩니다 3단으로 했구요 요 중간에는 반짝이 까지 이렇게 넣어서 굉장히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가슴판에도 이렇게 예쁜 문양의 패치 넣어드렸구요 허리 라인에 패치 넣어드렸습니다 허리는 꼭 묶어서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입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